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 2D에서 보조뷰를 그려보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경사면이 있고 이 경사면에 슬롯이 파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면도나 우측면도, 평면도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죠?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정면도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쪽에 있는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죠? 우측면도를 한번 보실까요? 우측면도에서는 보이긴 보이지만 경사가 져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평면도도 마찬가지죠? 오른쪽 부분이 입체로 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란하게 보이는 것이죠? 다시 입체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2D에서 해보겠습니다. 시작을 선택하고 도면을 클릭합니다. 제일 왼쪽 편에 있는 빈 시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표준 부분을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프로젝션 메뉴과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정면뷰를 클릭하신 다음에 창을 클릭하시고 3D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정면으로 지정할 부분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뜨게 되면 테두리선이 있죠? 경계선을 잡아서 왼쪽으로 살짝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빈 바탕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정면도가 완성되었죠? 다시 프로젝션 메뉴바에서 네 번째에 보시게 되면 프로젝션 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정면도의 위쪽 부분에 가까이 가게 되면 자동으로 평면도가 만들어집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우측 면도가 완성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다 되었죠? ESC를 두 번 눌러서 선택을 꺼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경사면의 보조뷰죠. 이 경사면의 보조뷰가 되려면 이 경사선과 나란하게 즉 평행이 되게 무언가가 그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프로젝션 메뉴바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이 보조뷰입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 주시고 정면도에 와서 지금 정면도의 테두리가 빨갛게 되어 있죠? 이것은 정면뷰가 선택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정면뷰의 경사면이 있죠? 경사면의 선 이 선을 아무 곳이나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선택해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까만색 줄이 생기는데요. 보시면 나란하다라는 뜻입니다. 평행이죠? 평행 이 경사선과 평행입니다. 이 선을 적절한 곳으로 끌어내셔야 되는데 오른쪽 위쪽과 아래쪽 다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면 상태라고 한다면 오른쪽 위쪽 부분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제일 적당하겠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도면 상태를 보시고 적절한 곳에 가셔서 일단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행이라는 기호가 떴죠?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살짝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그림이 나타나게 되면 적절한 곳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조뷰가 뜨게 됩니다. 화면을 약간 줄여보겠습니다. 화면을 줄였더니 좀 더 자세히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만들었던 보조뷰가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 보조뷰를 가만히 보시면 밑에 보조뷰 A라는 글자가 있죠? 그런데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화살표가 되어 있고 A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경사선과 직각이 되는 곳을 본 그림이다 라는 뜻이고 그 밑에 이름을 이렇게 써준 겁니다. 1대1이라고 되어 있죠? 스케일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화면을 좀 더 줄여 보겠습니다. 이 보조뷰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일단 선택 한번 해 볼게요. 선택을 하고 경사선 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쫙 움직여 보면 한번 겹쳐 볼까요? 자 보세요. 파란색 부분과 녹색 부분이 꺾인 부분이 있죠? 이렇게 갖다 대면 똑같이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쭉 내려가게 되면 노란색으로 구멍이 뚫린 부분이 있죠? 거기와 하늘색, 파란색 부분이 겹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보라색의 제일 끝 모서리 부분과 위쪽 모서리와 아래쪽 모서리 다 일치하죠? 즉, 이 경사명과 나란하게 모든 것을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볼 때는 입체로 보이지가 않고 위에서 정확하게 본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기에 치수를 입력하게 되면 정확한 치수가 입력이 되겠죠? 설계사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가르쳐 드리면 꼭 이렇게만 쓰시겠죠? 만약에 이쪽에 공간이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쓰실 수도 있는데요. 화면을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조뷰를 클릭하신 다음에 아까와 똑같이 보조선을 클릭해주세요. 이렇게 클릭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밑에 부분으로 와서 바깥쪽으로 살짝 움직여서 클릭 했더니 어떤가요? 약간 틀리지만 이번엔 A에 대해서 B라고 표시를 했죠? 그리고 방향은 이쪽이라고 화달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항상 위쪽으로만 뽑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뽑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도면을 그리시다 보면 방향의 중요성이 느껴지실 텐데요. 도면을 보기 좋게 그리고 이쪽 방향이 안되면 저쪽 방향이라도 표시를 해서 치수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 보조뷰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요. 보조뷰는 이렇게 선택하시고 움직이고 싶어도 원하는 대로 못 움직여요. 이렇게 보조뷰와 나란한 곳 즉, 현재로선 대각선 방향이죠?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밖에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여도 안되니까 그런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에 규칙성을 깨고 움직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카티아 2D에서 보조뷰를 어떻게 뽑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위쪽으로도 뽑을 수 있고 아래쪽으로도 뽑을 수 있다. 그리고 방향은 나란하게만 움직인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